날씨가 미쳤어 미쳤어 무서워 쭈꾸미 잤다 사람 잡겠네 진짜 쭈욱아 쭈욱아 너무 넘쳐나 인 운동 시작 두키나 녹차 와 주차할 데가 없어 연포도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서 연안부도 해양광장 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유기놌리 유기 유기 오늘은 9월 2일, 월요일. 아, 오늘 월요일 맞지? 로케나이오, 들어왔습니다. 인천축콜리가 나오긴 하는데, 사회지 자체가 진짜 진짜 큽니다. 저는 계속 아침부터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비가 엄청 많이 늘었어요. 진짜 앞에 볼 수 없을 정도로, 이거 뭐지? 장만가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아서 인천 연안보드에서 롯희나 2호를 탔습니다. 어제 인천 쪽이 되게 조항이 핫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날씨가, 보시다시피, 비도 엄청 오고 바람도 터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정도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쭈! 쭈! 그래도 쭈는 잘 나, 보죠? 내시는 이 모양이어도 쭈는 잘 나옵니다. 아, 바람이 미쳤어 미쳤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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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쭈! 쭈! 쭈! 쭈 쭈! 와, 인천 쪽 카nya 사이트들이 되게 크군요.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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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살려줘 왔어 왔어 쭈 쭈 쭈 쭈 쭈 가짓줄에 계속 나오네 가짓줄에 이쁜 쭈가 계속 나옵니다 와 바람 오늘 삼사였는데 삼사가 아닌가봐 날씨가 미쳤어 미쳤어 쭈 꿀잤다 사람 잡고네 진짜 와 진짜 축같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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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 꿀잎을 잡아옵시다 사이즈가 진짜 너무 커서 너무 놀랬어요 와 사이즈가 이렇게 클 수가 있지 싶었어 아이고 다시 흘려주면 낚을 수 있지 사이즈 오빠 아 엄마 왔어 쭈 쭈가 땡겼어 딴 행동만 하면 쭈가 땡겨 아주 그냥 아 아 아 아 아 아니 가지요 가지 직결 아니에요 직결하다가 가지가 훨씬 낫다고 해서 가지로 바꿨습니다 아 아 오늘 날씨가 이럴 거라고 예상을 못하고 왔어요 와 배가 지금 몇 척 있는지 알려드릴까요 배나 배 세워볼까 와 하나 지금 월요일잖아요 하나 둘 셋 퐈 으 흥 59 60 61 으 흐 우와 와 우와 와 와 와 잡았 와 쭈가 진짜 크다니까 쭈 진짜 크지 완전 크죠 완전 커 이랬어 사이즈가 오전일 때 다 이랬어요 아씨 물살이 땡긴거지 났어 누가 땡기는거지 와 진짜 대박이구나 근데 나 아니 인창판이 확실히 잘 나오긴 해요 살려주세요 뭐 이거 뭐고 산발 산발 이것도 세일즈 주문 쭈꾸미를 지금 아이고 또 왔어 그 정도로 사이즈들이 진짜 컸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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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름 올랐어 어머 얘 내가 머리끄뎅이 잡았어 머리끄뎅 머리끄뎅 머리끄뎅이 잡았어 미안해 머리끄뎅이 잡았어 아팠어 미안해 아팠어 왔어 됐어 쭈꾸미 애기 쭈꾸미 애기 꼭 챙겨가세요 쭈꾸미 애기 잘 물어요 쭈꾸미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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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 애기를 근데 연타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요고요? 뭐 요거에요? 요거 근데 연타를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네로액이라고 이게 조그만 아기거든요 네로액이 쓰고 있습니다 갔어? 잘했죠? 아 이거 빨간색 아 나 이거 빨간색이 하나빛이 안 남아서 이거 쓰고 싶은데 이게 하나뿐이 안 남아가지고 아 속상해 아 속상해 아 속상해 됐어 됐어 빨간색이네 역시 빨간색이네 역시 빨간색이네 요전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고개 다 지쳤어요 얘가 진이 빠졌어 지금 아 속상해 흠 흠 시보자분들의 감각을 느끼기 조금 힘드실 수 있는데 조금이나 커서 확실히 입질이 못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물살이셔도 아무리 물살이 있어도 그런데 저는 그 입질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제가 놀랐고 주꾸미가 커서 쭈! 진짜 사이즈 완전 크지 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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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차려! 정신 차려! 정신 안 차려? 힘 차리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왔어! 정신 차렸습니다! 정신 또 빨리 차렸습니다! 쭈 진짜 크지? 완전 크죠? 이렇다 하니까요 예전에 비해 한 3배 정도 크지 않아요? 지금 쭈 사이즈가? 이거를 지켜보면서 하고 있어요! 맞다! 진짜 쭈꾸미도 다! 쭈꾸미도 다 가져오는구나! 시원하게 수사하고! 이거 다 가져와요! 안녕! 마지막 주방생!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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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걸었쭈? 쭈욱 쭈욱아 장난이 아니야 쭈욱 쭈욱아 쭈욱아 너무 멈춰오나 이거 어떡해 몇백마리야 가만있어라 안에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 진짜 인천 쭈욱이 대박입니다 거기서 사이즈가 진짜 어마무시하게 커요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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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